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간절히 그렇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싹티 거외인지음, 박윤정 옹김,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들은 가끔씩 어제까지의 날을 잊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태어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은 무한히 열려있고 우주는 더없이 관대합니다. 분명하고 진실한 소망을 품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먼저 생각의 씨앗을 묻어야 합니다. 시각화는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을 상상력으로 이루어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각화는 우리 안에 본래부터 들어있는 상상력, 창조 에너지로서 그 사실을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마음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습관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결핍과 제약, 시련, 고난 등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합니다. 상상력은 어떤 아이디어나 심상, 무언가를 느끼는 감각 등을 떠올리는 능력입니다. 시각화는 이런 상상력을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나 아이디어,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막연한 정서 등을 그려냅니다. 이렇게 떠올려낸 아이디어나 감정 혹은 심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 보으면서 꾸준히 정신을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현실로 굳어지고 또 마음으로 상상해오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바꾸면 됩니다. 비슷한 성질의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사고와 감정에도 자력이 있어서 자신과 비슷한 성질을 띈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을 어쩌다 발견하는 행운도 사실은 이런 원리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무엇을 내놓든 언젠가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며 가장 굳건하게 믿는 것을 제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삶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 불안, 걱정이 휩싸여 있으면 결국엔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나 사람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자세로 즐거움과 만족감 또 행복 등을 마음속으로 꾸준히 그리면 기분 좋은 사람이나 상황을 삶 속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시각화는 바라는 것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네 단계가 있습니다. 이 네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거나 저항하는 것, 이루어내거나 만들고 싶은 것 등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근사한 일자리나 멋진 집, 친밀한 인간관계, 내면의 변화, 풍요로운 생활, 평온한 마음, 생기있고 아름다운 외모, 가뿐한 몸상태,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 어떤 목표든 상관없습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스스로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은 목표를 먼저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각화를 할 때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부정적인 저항감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기대감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했다가 차츰차츰 성취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까지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디어나 심상을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나 심상,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느낌을 원하는 그대로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소망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현재의 시제로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바라던 상황에 놓여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세세한 점들까지 자세하게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틈나는 대로 아이디어나 심상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떠올린 아이디어나 심상을 되새깁니다. 명상 시간이나 하루 중 어느 때든 생각이 미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아이디어나 심상이 자연스럽게 삶의 한 부분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나 심상에 정신을 집중할 때는 또렷한 정신 상태에서 하되 마음을 가볍고 편하게 먹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도움은커녕 도리어 방해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에 정신을 집중할 때는 스스로 용기를 북돋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바라는 대로 이미 다 되어 있어라거나 바라는 대로 잘 되어가고 있군 하는 식으로 자신에게 강한 긍정의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성취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이 때 긍정화를 할 때는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의욕이나 불신을 그 순간만이라도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며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긍정화는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긍정화는 자신에게 무언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강한 긍정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긍정화는 말없이 속으로 할 수도 있고 크게 소리 내어서 말하거나 노트 위에 적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욱조리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오랫동안 굳어진 낡은 습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에 젖어드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 즉시 몇 분 동안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차피 못 얻을 게 뻔한데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내겐 원하는 걸 이뤄낼 힘이 있어라거나 난 기필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해주면 됩니다. 긍정화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1. 언제나 미래시제가 아닌 현재시제로 말한다. 소망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이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합니다. 근사한 새의 일자리를 얻게 될 거야 대신에 지금 근사한 새의 일자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이든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 내면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가장 긍정적인 말을 한다. 부정어는 피하고 가장 긍정적인 말로 소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잠을 자지 않을 거야 대신에 요즘은 난 아주 가뿐하게 잠에서 깨어나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가장 밝고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3.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 쉽고 간단하면서도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강하게 배어있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강하게 실린 문장일수록 마음속에 더욱 선명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4. 자신에게 맞는 말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화를 하면 기분이 밝아지고 거리낌이 없어져야 하며 무언가 찡하고 가슴에 와 닿으면서 새로운 힘이 솟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장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거나 자신에게 딱 맞는 느낌이 들 때까지 단어들을 고쳐보는 것입니다. 5. 무언가 새롭고 신선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순간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행복을 얻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6. 긍정화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애써 바꾸려고만 들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까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긍정화를 해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싹트고 즐거운 경험도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7. 바라는 대로 꼭 이루어지리라고 강하게 믿어야 한다. 긍정화를 할 때는 의심이나 망설임 따위는 잠시 접어두고 마음과 정신을 오로지 긍정화에만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도 회의적인 생각이나 거부감이 삐죽삐죽 솟아오른다면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리거나 긍정적인 문장을 직접 써내려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긍정화의 효과는 천지차이로 달라집니다. 시각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굳어질 정도로 자주 시각화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잠깐씩이라도 매일 시각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막 시각화를 익히기 시작한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매일 밥을 먹고 세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아주 오랜 세월 굳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습관을 바꾸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소원을 이룰 가능성도 높습니다. 성공적인 시각화를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소망입니다. 시각화 하기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소유하거나 이루고 싶다는 바람이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바라고 있는 걸까 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인데요. 선택한 목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수록 자신감도 더 강해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이 목표를 이루고자 원하는 것일까? 이 목표를 이룰 능력이 있다고 정말 믿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린 마음인데요.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한치 거리내려는 의지와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망이 간절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소원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충만감을 키우는 것도 시각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만감을 키우는 것은 우주가 본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진실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일부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원하는 것을 진실로 갈구하며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결핍 프로그래밍, 즉 삶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나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풍요로움의 가능성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충만감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사실처럼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미덕과 아름다움, 풍요로움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화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면 자신의 가치를 기꺼이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각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생의 워크북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즉 시각화를 위한 워크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첩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화를 하면서 꼬박꼬박 소망과 긍정화 문장, 이상적인 상황, 보물지도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한 번씩 들춰보면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첩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1. 자신에게 필요한 긍정의 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수첩 한쪽에 다 적어둘 수도 있고요. 한쪽에 하나씩만 적어놓은 뒤에 예쁘게 칸을 지거나 장식을 해도 좋습니다. 2.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는다. 돈이나 시간, 사랑, 애정, 감사의 마음, 활기찬 기운, 우정,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 등을 전해줄 방법이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또 새롭게 떠오른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 이 목록에 덧붙입니다. 3. 자신이 거둔 성공을 하나하나 적어둔다. 일과 관련된 것이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일이나 과거에 이미 성취해 놓은 일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4. 감사해야 할 대상을 모두 적어본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이런 목록을 작성하고 첨가하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만 여겨온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5. 자신의 미덕이나 장점을 적는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모두 적습니다. 자신을 좋게 생각할수록 장점을 더욱 잘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훨씬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를 더욱 많이 흡수해서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6.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방법을 적는다. 성장에 보탬이 되거나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 등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방법을 떠오르는 대로 모두 적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두 이 목록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 몇 가지는 꼭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7. 도움이나 치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 치료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인 긍정의 말도 함께 적어놓습니다. 8. 기발한 발상은 떠오르는 대로 적어둔다. 기발한 발상이나 멋진 계획, 꿈 등이 떠오르면 그때그때 기록해둡니다. 억지스럽게 느껴지거나 실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줄 뿐더러 상상력과 에너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내면에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떤 저항이 느껴진다면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맨 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잃을 수 없는 이유라고 제목을 쓴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유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돈이 충분치 않아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스스로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뭐뭐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등 이렇게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한두 가지 확인하고 나면 항목을 적은 종이를 찢어서 멀리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 심신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개방적이고 발전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해주는 긍정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모두 지워버린 지금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난 지금 난 자유롭기 그지없어 나를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헐헐 날려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들은 내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 이제 내 삶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용서해 줘야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어 무엇을 하든 난 원래부터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두려움과 죄책감 분노 실망 탐욕을 모두 털어버린 지금 난 드디어 맑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태도를 깡그리 지워버리는 거야 나를 사랑하며 나의 진가를 인정해야지 나를 충분히 표현하지도 삶을 만끽하지도 못하게 했던 모든 장애물이 드디어 말끔히 사라져버렸어 아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야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우주가 다 제공해줘 라고 적어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어지럽다면 나를 위한 긍정의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 자체가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로 하는 긍정화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쓰는 동시에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중으로 받아들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긍정의 글을 하나 선택해서 1인칭과 2인칭 3인칭으로 문장을 다양하게 바꾸어 가면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갑자기 긍정화를 하려면 또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늘 또 한 가지 말만 생각나는데요 이런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난 모든 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 내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피어나고 있어 나는 지금 삶을 만끽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있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어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원래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존재야 모든 감정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해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어 지금 나는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따스하고 좋은 관계들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나는 보수도 괜찮고 보람도 있는 직업을 갖고 있어 나는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며 살고 있어 나는 긴장을 풀고 즐기는 것을 좋아해 나는 언제나 분명하게 다른 사람과 의사를 교환하고 있어 나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 지혜는 물론이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돈까지 갖고 있어 나는 언제나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정확한 시간 안에 해내고 있어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쯤 내겐 문제없어 아 이 넉넉한 우주, 우리 모두를 위한 풍요가 바로 여기에 있어 넉넉함, 난 당당히 그것을 받아들인다 지금 무한한 풍요가 내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난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주어야 해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만큼 난 더욱더 행복해질 거야 내겐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권리가 있고 실제로 난 그렇게 살고 있어 난 평온하며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 거기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어 모든 일들이 마냥 즐겁기만 해 살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난 펄펄 날 정도로 건강하며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난 이 넉넉한 우주가 주는 모든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어 내 내면의 빛이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 나의 몸과 마음, 경제적 문제와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적같은 일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야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어 지금 난 내 삶의 원대한 목적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어 난 지금 내 삶의 소명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들이며 따르고 있어 나를 마음껏 표현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다면 이 두려움을 걷어내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아,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우주 집착할 필요 없어 물 흐르는 대로 편안히 나를 맡겨두고 있어 언제나 내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 내게 필요한 사랑은 내 가슴속에 충분히 있어 나는 사랑스럽고 따스한 사람이야 원래 나는 완벽해 신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며 나는 언제나 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 우주는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줘 또 충만감을 높여주는 말로 기분을 업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소박함 속에서 넉넉함을 발견할 줄 알아 이 우주는 풍요로운 곳이므로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만큼 먹을 것이 충분해 나는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신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 내겐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어야 해 삶이 내게 가져다 줄 모든 기쁨과 풍요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세계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나는 별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이루고 있어 나는 지금 경제적인 풍족함을 만끽하고 있어 인생이란 원래 즐거운 것 나는 지금 삶을 만끽하고 있어 난 자각력과 표현력이 풍부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 내겐 충분히 있어 나는 매달 만족할 만큼의 돈을 벌고 있어 나는 부유하고 건강하며 행복해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수도 있고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층 신선하고 색다르며 보람있는 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은 새로운 기회와 결정의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생각하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니까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